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셀럽은 한국인입니다.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금리 인상을 다시 한 번 시사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 자, 11월에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경제 간담회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공급의 병목이 전 세계적인 리스크인데 이것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이 힘들다.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지 예측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물가 상승률을 든 건데요. 이 25일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라는 의견이 더욱더 지배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우리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금리 인상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식이 안 간다. 이런 불만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달이 떠올리면 저희는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띠 한 번 멸려고요. 금리 인상 반대. 왜냐하면 지금 이주열 총재가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얘기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얘기한 그것에 근거해 보면 인플레이션 길게 가면 우리가 초반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은 폭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간 완화가 되고 끝이 보일 때 금리 인상들이 가야지 지금 굉장히 선제적으로만 생각하시고 물론 개인적 신변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25 올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금융 불균형하고 그다음에 부채 감소 부분에 대해서 0.04 지금 줄인 거예요.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지금 0.1% 이상의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실 우리가 하기는 병상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일어나 앉아야 되거든요. 일어나 앉는 거는 경제 성장률부터 먼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 지금 3%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체온을 올리고 워밍업을 하잖아요. 워밍업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급작스럽고 속도가 빠르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런 판단들을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한 단계 지금 쉬었다 가는 것이 또 연말에 지금 내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일단은 활기차게 해 주시는 부분들로 가서 금리 인상은 좀 이번에는 간두시고 내년 초에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니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면 그전에 1월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대선에 정치적 이런 일정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줄 요약하면 11월 금리 인상 절대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번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될지 어쨌든 또 우리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네 다음 셀럽은 차이나 데일리 기자인데요. 중국이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지만 광군제 쇼핑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징둥닷컴의 매출이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일단 누적 거략 트레인섹션 볼륨은 3천억 위안을 넘어섰고 달러 기준으로는 4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 매출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해 매출 수준을 능가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역대급 썰렁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징둥닷컴은 매출 좋았고 주가도 좋았네요. 역시 심층적인 분석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립니다. 중국 쪽의 이야기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징둥닷컴도 있었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알리바바도 이렇게 쌍십일 축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예상한 대로 좀 차분한 분위기로 지금 간 거 있지만 그래도 100조가 넘었어요. 다해서 1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중국 내수가 살아있음을 확인을 한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는 지금 80%대 성장을 하다가 8%로 떨어져서 10분의 1이지만 그래도 성장입니다. 지금 이번이 13회째인데 연평균 20% 이상이 가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줄어든 부분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혼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100조 넘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살아있다. 그리고 사실 한국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연 매출이 한 30%까지도 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 화장품도 잘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매출 늘어라는 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를 이번에 썼어요.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를 하는 거를 시장에다 확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못하고 진둥닷컴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나오냐가 사실은 고수들의 레이더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 CNY라고 해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유통을 했습니다. 22개 성에서 시험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전국 내셔너드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의 위력이 얼만큼 가느냐. 사실 이거 갖고서 미국과 화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면 얼만큼 유통이 됐는가.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금 관심은 사실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에 대한 정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관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판매 이런 분위기도 중요했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감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아크 ETF에 반대 베팅하는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셀럽 바로 만나보시죠. 자, 터틀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출시를 했는데 숏 ARK ETF, ARK ETF에 숏을 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즉, ARK 혁신 ETF에 대한 인버스 상품이다라는 건데 ARK ETF에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자세한 얘기 다시 한번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셀럽은 마르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반 ARK ETF가 출시, 이것은 약간 굴욕 아닌가요? 굴욕이죠. 굴욕인데 거기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작년에 152%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지금 손실이 0.08이에요. 그렇다면 분석을 했는데 ARK에서 테슬라 주가 상승분 빼면 시장 평균 수익분으로 훨씬 뒤처짐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SARK는 반대되는 ETF는 수익성 진짜로 없는 거에 우리가 베팅을 한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올라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겨냥한 ETF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환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ETF 전성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한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가는 부분들은 ETF를 좀 더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돈 남은 언니하고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ETF의 전체적 시장을 봐서는 환영하는 SARK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 아크 ETF가 출시됐다라는 거 아크와 반대로 아크 인베스트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최영호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